안녕하세요 우리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양의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그래도 오늘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트럼프 당선이 되었던 그 소식으로 인해서 더 저는 낙폭이 심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방어를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떨어졌을 때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좀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금양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변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저희 그 복리의 마법 채널 보시면은 구독 좋아요 여기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았죠. 그러면서 당선이 됐는데 여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2510억 베팅을 했고 거기에 적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선물 상자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백악관 집무실이라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어떠한 거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밀하게 협상을 얘기를 나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은 자 이전에 IRA 현실 반영이 안 됐다.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도 호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게 혓바닥이 좀 꼬일 수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IRA 감축법은 이건 뭐예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의 원산지를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강조를 했다. 제너럴 모터스는 광물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규제 부담을 지나치게 지운다. 추적할 수 없는 재료도 있는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고요. 업계 전반에는 IRA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전체가 휘청이게 됐다라는 위기감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조차 보조금 대상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 미국 기업도 수혜를 못 보는데 무엇을 위한 보조금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입장에서 지금 IRA 보조금 중국한테 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한테도 그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IRA 폐지가 아니라 저는요. IRA 폐지를 하지 않고 IRA 법안을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수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모델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라는 것은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이 빅데이터 AI 기업이라고도 봐도 무방해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로봇 택시가 나왔는데 그 규제가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로봇 택시가 다시 쏙 들어갔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민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을 이루려면 특히 이 AI에 대한 부분을 테슬라에서도 많이 발전을 시켰겠죠. 그러면 로봇, 테슬라 로봇도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로봇 택시 이 로봇과 로봇 택시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게 무인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우주산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계속 테슬라가 앞으로 급등을 할 것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현재 14%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의 행보는 2차전지 쪽으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우리 2차전지 주주님들께 그리고 금양 주주님들께 굉장히 궁금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IRA 법안은 금양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IRA 폐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IRA 폐지가 아니라 이 IRA를 수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이렇게 좀 하락을 가고 있는 것은요. 전기차를 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만 생산하고 충전소가 부족해버리면 이거 당연히 캐즘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만 고집을 해야 된다라는 유럽연합의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의무화를 폐지를 하기로 한 거죠. 전기차 의무화. 의무화를 폐지를 한다면 소비자들은 내연차도 탈 수 있고요. 전기차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전기차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내연기관차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왜? 질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이.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 전기차 이거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좀 짤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대화에서는 누가 소비자가 중간에 껴있다는 거예요. 이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전기차를 많이 좀 팔아줘야 됩니다. 전기차? 저 테슬라 타봤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다른 전기차와는 비교가 안 돼요. 단연 업계 1위라고 할 만큼 정말 테슬라의 전기차는 성능도 좋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가 판매 부진하는 이유는 이 캐즘 때문에 그러는데 이 캐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배터리의 가격,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이에요. 인식.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뭐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충전소 인프라. 이 인프라가 땅덩어리 넓은 미국 땅에서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충전소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 해도 충전소가 부족하니까 소비자들은 이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차전지가 못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대화에서는요. IRA에 대한 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회사가 많은 판매, 테슬라가 지금 원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미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약속한 둘 사람만의 거래가 있다는 것은 전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테슬라가 이렇게 2천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주고 있는 IRA 법안을 폐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폐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테슬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테슬라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테슬라의 브랜드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 때문에 이 소비자들 때문에 IRA 법안을 폐지를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IRA 법안 폐지하면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테슬라의 매출도 떨어지겠죠.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2천억이라는 돈을 트럼프에게 투자를 했을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나서 일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닥을 다지고 나서 항상 주가가, 아 주가래요. 리튬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2차전지 주가들은 지금 현재 이 리튬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쵸? 왜 그러느냐? 지금은 지금 당장은 수급이 어디 쪽으로 쏠렸습니까? 트럼프 관련주로 쏠렸단 말이에요. 트럼프 관련주. 자 트럼프 관련주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모든 주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아마 올해까지는 적어도 이번 한 달? 한 달까지는 좀 트럼프 관련주들이 기승을 부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예상 이미 했잖아요. 올해까지는 2차전지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물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의 진짜 상승은 언제 오냐면 2025년 때 와요. 그래서 2024년 올해까지는 재미없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금양의 주가가 지금 현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하락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산업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게 아직은 수면 위로까지는 올라오게 하고 있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절대적으로 IRA 폐지는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IRA 폐지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2차전지 주주님들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 잘 압니다. 힘 좀 매셨으면 좋겠고 손실 종목에 대한 대응 포트폴리오는 저에게 따로 문자를 주시면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010-2228-1488번이고요.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대응 포트폴리오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목감기가 걸려서 중간에 계속 말을 절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여러분들 항상 목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여러가지 정보들 많이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종목들 제가 관심있어 하는 종목들도 여기에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루미를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 클릭을 해보면 11월 1일날 루미를 체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은 말씀을 드렸었던 시점부터 오늘까지 상승률을 나타낸 겁니다. 몇 퍼센트? 55% 이상 급등이 나와줬어요. 55% 이상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위에 그대로 제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QR코드로 사진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더보기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문자 1번이라고 전송을 주셔야지만 승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승인을 시켜드리는 조건은 당연히 제가 이제 뿌락지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밟는 절차인데 입장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채널 추가를 제가 눌러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문자 전송을 주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분위기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셔도 무방해요. 여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각각 하나씩만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좀 짜 드리고 있으니까 각 종목명, 종목명을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나서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이 어떻게 저희 구독자님들이 잡혀가고 있는 건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제가 일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레몽레인 이었어요. 레몽레인 차트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차트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검은색 선 이렇게 쭉 그은 거 보이시죠?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때까지 대보면은 11월 5일 화요일까지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 같은 선을 딱 보면은 이제 등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82.45%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시점에서 이 화살표 하나가 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저만이 쓰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세력 매수 신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력 매수 신호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ACD 아니냐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세력 매수 신호 보이시죠? 레몽레인 차트고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했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차트를 한번 쭉 돌려서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행보로 갑자기 횡보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이때도 한번 쫙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횡보하면서 갑자기 얘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점상이 나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갔잖아요. 그러면서 흘러가다가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9월 23일 월요일날 드렸단 말이에요. 복리의 마법 두 번째 방에서 드렸던 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월요일 원픽 종목 레몽레인 그리고 매수 12,000원에 매수하시고 30% 비중 두셔라. 10시 35분 장중에 드렸습니다. 장중에. 12,000원이면 장중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게 만약에 종가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았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5일 화요일까지의 상승률이 82.45%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때 바닥이었을 때였습니다. 바닥이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잡아 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잖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때 보시면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리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부연 설명은 제가 생략은 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복리라는 개념은요.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내가 원금과 플러스 이자 이 이자를 곱하기로 불려가는 게 바로 복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드머니가 현재 100만원밖에 없다. 혹은 그 미만 밖에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스타트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00만원밖에 없다고 했을 때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은 거고 100만원에서 200으로 만들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200에서 400, 400에서 800 1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캡파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재봤더니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사람마다 물론 천차만별이에요. 2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3개월 만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억을 만들기까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복리마법 프로젝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들이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독립시켜 드리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몽레인을 제가 여기 복리마법 두 번째 방에서 드렸던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기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기회가 왔을 때요.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기회는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고 합니다. 복리마법 솔루션 자체가 여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기회 한번 좀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한 2024, 2025년 1년 정도 좀 중장기 종목으로 안전 종목으로 가져가고 싶은 종목 하나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현재 복리마법 억대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번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안전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3번 위험관리가 부족해서 자꾸 손실이 나시는 분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갈 때 크든 작든 항상 이 결과를 내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결론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에 걸맞는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는요. 좋은 결과는 올바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이어져서 이게 곧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나쁜 결과는요. 이전에 잘못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래가 불안, 포기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좀 나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나는 왜 못 벌고 있지? 라고 대부분 99% 정도의 투자자들이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 솔루션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걸 도와드리고 올바른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리의 마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내셨던 분들이 솔루션을 받고 지금은 이제 계좌가 전부 붉게 물들었는데 인증을 해주신 걸 화면에 제가 여기저기 캡처해서 마음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는 지금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하기가 겁난다고 생각하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복리의 마법 텔레그램 두 번째 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언제 들였었느냐 2024년 8월 6일 화요일날 들였었고 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들였었고 차트가 바닥이었을 때 이때 잡아들여서 여태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154.13%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셀레믹스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미코 바이오매드도 104.65%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디지캡 같은 경우도 68.91% 상승 우정바이오 165% 상승 FN가이드 422% 그리고 제닉 669% 그리고 태성 863% 한일단조 86%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38.31% 상승이 나왔었고 펜트럼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86.56%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과정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결국에는 결과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면서 살 것이냐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복리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신 분들한테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두 글자 복리 우리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기있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인데요.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면에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이 지표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안전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가 황금주 하나를 좀 발견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차트를 보시면 재료에서부터 이미 완벽하게 호재가 나온 상태이고요. 화살표가 나온 이 자리부터 종목 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끝마쳤다라고 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있겠고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 바닥을 전부 다 다져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게 이제 월봉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력들이 끌어올리겠다라는 이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검은색 20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일선과 11선 모두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정배열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료도요.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는 앞으로 뭐만 나온다? 종목 장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근데 100%에 가까운 확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전부 다 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투자로 일어서고 싶다고 간절함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공유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면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마법이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어떤 종목인지 정보 제공을 제가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솔루션도 한번 받아보시고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방송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